네 스타 만들기 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난타복이 완성되었습니다 난타복은 지금 고객이 의뢰한 작품인데요 이렇게 색상이 아주 밝고 명쾌한 그런 컬러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허리띠는 이렇게 이중으로 허리띠도 준비해 줬고요 머리띠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띠 안쪽에는 이렇게 땀이 흡수되도록 면을 좀 넣었고요 옷은 하나하나 사이즈의 X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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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L 중으로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